안녕하세요. 주의 탓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성을 보유한 주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힘있게 올라주고 있죠. 제가 어제 분명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태성이란 종목이 거래소의 조치 중에 주의, 경고, 위험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종목의 날개를 떼는 순간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오늘 분명히 힘있게 달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이 부분에서 거래 없는 상승은 분명 의도적인 하락을 내비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과 대출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신용과 대출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오늘은 분명히 반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무게를 둬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정확한 일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태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과거에도 경고 종목의 지정이 되고 주가의 조정을 입건 후에 상승, 다시 조정 후에 상승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 제가 이때, 이때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 태성이란 종목 지금 손실 중에 있다고 한다면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태성은 우리가 언제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언제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태성이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정확히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는 시간을 오늘 영상 하나로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시게 되면 주시타지안 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일단 우리 태성 이해하기 전에 일단 우리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요. 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했을 때는 어떤 이들이 매도와 매수, 자연스러운 수급을 이겨내면서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래 없는 나락은 항상 의도적인 나락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항상 중요한 건 앞으로도 거래 없는 상승을 줬을 때는 항상 경각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가지셔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쏘아볼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이 5일선이라는 주가는 분명 심적으로 7일 동안에 거래했던 이 가격의 훼손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맞아요. 급등하면서 끌어올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를 면밀하게 그리고 태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어제자 제가 이제 이 급락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장 끝나서 영상 찍었던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시간 전이죠. 어제 초기인급 3일간의 급락 사유가 떴습니다. 내일은 즉 오늘은 반드시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성을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손실권에 위치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구간에 위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급락 사건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으로 발생됐던 분들 지금 손실 계좌로 바뀌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 지금 태성의 주가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 현재 위치에서 왜 급락 사건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하락구간에 있는 태성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구간으로 바꿀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요. 탐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왜 이게 빠졌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는데 영상 끊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원하면서 결국은 이런 하락을 이끌어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한 번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근거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매도 물량이 많으면요. 기본적으로 몇백만 주식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을 동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연스러운 매도와 매수의 공방전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특정인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한 번에 작은 물량을 동원하서라도 투매 투매 투매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앞으로는요.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대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태성의 신용장구 현황도 우리가 라이브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보시게 되면 신용장구 현황도 3% 가까이 됐었는데 1%대로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왜죠? 3거래일 동안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락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분명 신용장구도 여기서 이제 반대의 의미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성이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때가 이 경고 종목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였어요. 맞아요. 이때 처음 소개시켜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경고해놓은 종목의 날개를 달았다. 주의 경고 위험이란 조치가 있다. 이것도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와 과거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경고의 종목을 날개를 달았으나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쵸.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해보겠다. 이 뜻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분명히 최태원, SK의 최태원 회장의 시나리오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최태원 회장의 어떤 시나리오를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가는 분명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었어요. 사실 여러분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거는 과거에도 똑같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자 이때도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았지만 거래소의 조치일 뿐이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락 구간에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빠지는 이 구간에서는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하락분을 즉 이틀, 삼일 동안의 반대매매 많이 올라왔으니까 개인들의 신용장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에 털어버리기 위해서 주가를 단기간 급락했으니 즉 경고 종목에서 위험 종목이라는 이 조치 거래소의 조치일 뿐인 건데 이게 주의 종목으로 맞춰놨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접근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바뀐 게 없다. 최태원 회장은 어차피 AI 맞아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했죠. 유리기판. 자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도 장중에 제가 이 관련된 AI 업종 이런 히든지도 하나 제시해드렸죠. 오늘도 히든지 하나 제시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사실 11,410원에 여러분들께 정확히 석 달 전에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때요. 이때도 역시나 경고 종목에 지정되기 바로 직전에 이런 하락이 나와서 자 요 부분은 또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펀더멘탈 이상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영상인데 왜 이런 영상을 보여드릴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동성이 있더라도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사실 뭐 지금 이 차트의 위치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주가가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다만 우리는 지금 바라야 될 부분은 하나죠. 뭡니까? 합당한 근거에 주가가 올라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과연 이 은봉이라는 부분이 과연 주가의 펀더멘탈 자체를 완벽하게 훼손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알아볼 거고요. 태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폭스컨 폭스컨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고객사로 입지를 가진 기업이고요. 이 부분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산업에 위치되고 있는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더불어서 CAT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탐방 자료 그리고 여의도에서 있었던 비공개 IR 자료까지도 여러분들께 영상에 풀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타짜한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기업부터 한번 쓱 살펴볼 텐데요. 자 이때도 역시나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흔들리지 마세요. 거래소의 조치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주가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내시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약간 여러분들 이제 매도 물량을 추리해야 될 수 있으니 비중을 덜어놓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간 사실이긴 하지만 손실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0월 18일자 기준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구독자 여러분이 398%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직도 저는 매도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비중의 반만 덜어놓자. 라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분명 오늘 상승폭을 둔화시키긴 하겠지만요. 왜? 이 부분의 단기적인 상승폭을 확대시킬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은요. 제가 이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라이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만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 저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라이브 링크 주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태성을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분명 힘들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타자 안교수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여러분들께 좀 오픈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손실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부분이라서 오늘도 단기적인 매수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태성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그쵸? 자 오늘 이 수익률을 올려드리는데 삼형이엔, 시파드, 올릭스, 리게, 캠마이오, 태성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만 지금 여러분들 손실 중에 있는 분들 절대 팔시면 안 됩니다. 페프트롬, 웨이처셀, 결국은 이렇게 수익을 오늘 12시 15분 날짜에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자 태성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10월 18일 날짜에 태성 상승 이후입니다. 라고 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과거 폭스콘, AI, 엔비디아 3개의 급등기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때 태성 유리기판과 동박복합성장 이끌어갈 것이라고 해서 현대차 증권에서 나왔을 때도 빠른 속도로 탐방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렸고요. 그쵸?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이죠. 전일에 있었던 관련, 태성, JNTC, 굿잡, 축하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확히 바닥이었죠? 라는 이야기. 이게 제가 개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아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은 태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때 제가 개인 채널인데요. 개인 채널인데 한 달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1,000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였어요. 9월 24일 실시간 라이브를 한번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종목들을 이야기해드리면서 태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좀 설명해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요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달 전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나와있네. 히든주, 태성, JNTC를 노출합니다. 라는 영상인데 이 부분까지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 어 맞아요. 이 최근에 강화유리 쪽 관련해서 아주 이제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 있죠. JNTC 그리고 태성. 태성은 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태성의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JNTC도 분명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현재 부분에서 이게 라이브를 진행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9월 24일 날짜에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태성의 주가는 거의 오르지도 않을 때 그죠? 분명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최근에 제가 분명히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도 오늘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흰고양이 검은고양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쥐를 잡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것처럼 사실 오르기 전이에요. JNTC 자체도. 둘을 유리기판 관련주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태성과 JNTC를 사셔라라고 해서 도와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장에 한 명이나 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물론 오늘 강하게 이 5일선을 뚫어버리면서 움직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봐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과정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여러분들도 주식자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에 들어오셔서 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야 될 때와 비중을 덜어놔야 될 때 그리고 참아야 될 때와 비중을 덜어놔야 될 때 정확히 여러분들께 타점에 대한 부분을 문자를 통해서도 아 제가 낼몰이 60입니다. 저보다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사셨던 인생의 선배님들께는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시장의 대응법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공부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으로 태성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링크 주소 부분 보내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성. 자 오늘 힘있게 올라주곤 있지만 오늘에 대한 부분은 여기를 쉽게 뚫어낼 수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 어떠한 어떤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태성을 손실보지 아니하는 투자로 마무리 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 할게요. 자 주이타자 안교수였습니다. 자 최태현 회장은 분명 태성을 원할 수밖에 없다. 왜? AI 시장의 가장 화두,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유리기판입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